거기서 1년이면 여기서 집 사고 땅 사고 다 할 수 있어 뭐야 아버지가 나오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준비를 해라 그래야 아버지랑 같이 있을 수 있어 나까지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 내 딸 소위만이라도 여기서 나가게 해줍시다 최칠성이 아닌? 종로깡패 최칠성이? 야! 여기 쪽발이만 할 수 있는 놈 없어 지금부터 내가 조선으로 와야공여 조선사람들 전부 배탈 동안 우리가 뒤배봐준다 하실만한 단광섬에 억류되어 있다는 척보가 있어 쟤네가 윤 선생 모셔와 김학철 선생이 이곳을 나갈 거야 일이 틀어질 경우 난 제일 먼저 내 손에 주면 나갈 거야 여기 있는 조선사람들 다 같이 불가! 딸을 쫄지 말고 감행이 되겠어 한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화이! 나리 쓰댓댓 화이! 뭘로 가는지도 모르고 돈 벌러 가는 거라고 브락고에 대해서도 합돈고 일부는 없이 되더라고 한 사람이라도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스탠드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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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로 가는지도 모르고 스탠드아! 돈 벌러 가는 거라고 브라크에 대해서도 갔던 거 스탠드아! 이걸로 스탠드아! 한 사람이라도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스탠드아!